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 정도로 떳떳하다며 버티던 김남국 의원이 결국 첫 사과를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당 지도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닷새 뒤 쇄신 의총 때 의원들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60억 코인 보유 인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비명계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 하는 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입이 10개라도 적절하지 않다. 위법성 이해충돌 논란을 떠나 공직자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민생 위기 속의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인을 사고팔 시점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흘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코인 의혹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